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익히는 말하기 연습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Be Going To에 관한 문장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Be Going To 대신 Will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이번 말하기 영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말하기 연습 전에 Be Going To의 현재형, 과거형, 긍정문, 부정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 am going to do it, 쓴 나는 그것을 할 거야 라는 뜻으로 미래의 계획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I am not going to do it, 쓴 나는 그것을 안 할 거야 라는 뜻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I was going to do it, 쓴 나는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 라는 뜻으로 과거에 어떤 일을 할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I was going to do it, and I really did it 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었고 정말로 했어 라는 뜻으로 과거에 하려고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반대로 I was going to do it, but I can't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I was not going to do it, 쓴 나는 그것을 안 하려고 했었어 라는 뜻으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 문장만으로 실제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I was not going to do it, and I really didn't do it 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었고 실제로도 하지 않았다 가 됩니다. 반대로 I was not going to do it, but I did it for some reason 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하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be going to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문장 5초 후 영어 문장이 3번 반복됩니다. 많은 원어민들이 going to를 가느라고 줄여쓰기 때문에 특별히 going to와 가는 두 가지 버전의 답변을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be going to 활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긍정문, 부정문, 과거형, 의문문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난 바꿀 거야. I'm going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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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건 작동할 거야. It's going to work. It's going to work. It's going to work. 3. 비가 올 것 같아. It's going to rain. It's going to rain. 4. 그녀는 이걸 이겨낼 거야. 또는 그녀는 살아남을 거야. 5. 그녀는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5. 그녀는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5. 그녀는 우리를 도와줄 거야. He's going to help us. He's going to help us. 6. 이건 너한테 좋을 거야. This is going to be good for you, Jack. 7.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즉, 만약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면, 그건 일어날 거야. If it's going to happen, it's going to happen. If it's going to happen, it's going to happen. 8. 난 울지 않을 거야. 9. 넌 죽지 않을 거야. 9. 넌 죽지 않을 거야. 10.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10.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네가 질 거거든. 10. 나 프러포즈 하려고 했었어. 13. 나 커피 마시려고 했었어. 나 샤워도 하려고 했었어. 20.от 20. 14. 그는 괜찮아질 예정이였어요. 15. 엄마에게 손자, 손녀가 생길 예정이었어. 즉, 엄마는 손자, 손녀를 가질 예정이었어. 16. 우리는 시도해 보려고 했었어. 17. 여보, 우리는 그걸 하기로 했다고 말했어. 18. 그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19. 그녀가 그것을 사려고 했었나요? 20. 당신은 언제쯤 애들을 보러 갈 계획이야? 20. 그녀가 그것을 사려고 했었는 날에요. 20. 그녀가 출연한 인정을 받은 것 같다. 20. 그녀가, 동그룹이, 라는 것을 보러 갈 게 있을 것 같다. 20. 그녀가 필요해 보단 말이죠. 20. 그녀가 왜 그런 것 같다. 21. 그녀가 그것을 보러 갈 거에요. 20. 그녀가. 21. 그녀가. 20. 그녀가. 21. 그녀가. 21. 너 뭐 하려고 했는데? What were you going to do? 22. 너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What were you going to say? 23. 너 언제 배우려고 했는데? When were you going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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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re you going to learn?